사실 경매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나뭇값에 온갖에서 온갖 한 반 정도는 더 저렴하게 팔았거든요. 저는 내가 나무 부자이기 때문에 좀 배를 하기 위해서 많이 했는데 아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경매를 하고 또 안 가져가는 분이 있으니까 이게 더 있네. 지금 이렇게 경매해서 이름마다 다 이렇게 체크했습니다. 체크했는데 안 가져가니까 이제는 경매를 하시면 우리가 토요일날 9월 28일 검매하잖아요. 월 8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경매하고 나면 그 다음날 일요일날은 우리가 정리할 거고요. 월요일날 우리가 택배를 다 보내주든지 택배를 어차피 배송이 별도입니다. 하물로 보내달라고 하물로 다 보내주고 좌차하실 분은 좌차하실 분은 월요일날 모든걸 다 끝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경매는 되게 저렴한데 이렇게 놔두면 이게 더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 이게 다 이렇게 분리 다 해갖고 꼼꼼하게 해볼만 했지만 소비자들 꼼꼼하게 해 드려야 되겠죠. 꼼꼼하게 이렇게 다 격리해 드려야 되겠죠. 사실 좋은 나무 좋은 제품 만들어서 가게도 저렴하게 판매했잖아요. 그래서 관리도 잘해서 보내드려야 되겠죠. 저는 항상 믿을 수 있는 회사가 돼야 된다 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요거는 우리 8월 25일날 경매했고요. 역시나 31일 8월 31일요. 죄송합니다. 8월 31일날 경매했습니다. 8월 31일날 경매했는데 우리 9월 28일날 경매했잖아요. 지금 좋은 제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제품 경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대한복제 유튜브 구독 꾹꾹 부탁합니다.